저의 주인공의 정연을 어떻게 보인다는 걸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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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정은 선수로? 아 볼렛으로 보기 김정은 선수 보기 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을 맞는 걸로 밀어내기 볼렛 허용하는 조수 조정은 선수 4위 팀이 경기 바로 끝나자마자 결승까지 올라간다 좋습니다 아 좌익수 놓쳤어요 놓치는 사이에 3루지나는 호민 헤비스야 너무 아쉽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7번 타자 이송수 선수가 어떤지 궁금한 안 돼요 쳤습니다 3루관을 갈려는 안타 좌익수 잡았고 3루지자 호민 2루지자는 3루까지만 갑니다 정신없습니다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7번 타자 양해범 8번 타자 이용수 9번 타자 김정은 이상 9명의 선수들로 아 멈춰 볼렛으로 7루하는 자 2번 타자 박민호 선수고요 자 뛰었고요 스윙해주는 박민호 선수 어우 슬라이딩 오 2루공 빠졌고요 3루에서 슬라이딩 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공 빠졌습니다 아 성구가 잘 자석에는 4번 타자 홍성권 자석 굿 쳤습니다 좌중간 중견 아 좌익수는 뭐하노 가만히 서서 여러분 쪽에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 쪽에는 그 저희 스태플들이 쳤습니다 내야수 3루가 3루수가 3루수 어우 3루수 잘하노 슬래이가 이렇게 빼룩 쳤습니다 하 툴스 잡아서 홈으로 타자 윤자가 타자가 다른 말이 아닐텐데 황그라운드 굿즈가 뭐죠? 미쳤습니다! 어 잘 잡았어요! 1롤로 성공! 1호! 아 나이스 플레이입니다! 좋은 플레이! 와! 이거는 박수치만 하네요! 확인이 틀리죠? 아 유격수가 어디 들어가있나요? 아 안타깝습니다 1롤로 주자는 홈 3루 돌아서 홈까지 1점 0점까지 쫓아가는 굿짱굿입니다! 예 맞습니다! 쳤습니다! 증겸수! 아 뭐하니 증겸수 빠졌어요! 증겸수도 뒤로 빠지는 사이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에서 멈췄습니다! 지금 플레이 너무 아쉽네요 3루 3루 쳤습니다! 증겸수 앞에 깔끔한 한타 증겸수도 한 번에 공 못 잡았고요 3루 주자는 여위대우민 3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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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게 굉장히 크게 붙여 쳤습니다! 아 내가 플레이 이루수! 이루수가 아 이루수가 잡네요 그 사이 3루 주자 태그어! 3루 홈까지는 잡지를 못합니다 아일랜드 아 이준호님 김기열뚜 난 다운로드 나이버 태그 sembla G 정승 pic pay 삼유관을 깨트로 났다 좌익수공 잡아서 주자들은 탕베이스씩 질로 하면서 한점 더 추가하는 극장풋입니다 타성의 4번 타자 홍성곤 오늘 수비해서 쳤습니다 높이 뚱 타고 1호수 아 인필드 선언네 이게 뭔가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초구 스트라이프 신호가 아예 안 들어오는데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아 미끄러워요 지금 바닥이 바로 뛰었죠 어 갈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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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익수 펜스까지 우익선상 우익선상 펜스까지 굴러가네요 3루 1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이 2루 2루 지달려줬어요 지금거를 자신 없었던 2루 2루 쳤습니다 아 이겼어 공 놓쳤어요 하자주자는 2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네 나이스 뒷카메라만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너무 앞에 있네요 미치겠는데요 센터기 엄청나오겠네요 인필드죠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지금 쳤습니다 이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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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첫번째 라이브게임 여기서 종료 1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